그러면 만약에 바닥에 닿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바닥에서 채비가 떠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내려갑니다 자 지금부터 때문에 흥안구슬이 올라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유심히 잘 보시면 어신지도 좀 좀 눌러져 수면 하늘에 있다가 세상의 모든 일을 위해 태어났다 일존용 귀날제 구리스와 오일 두 가지 기능이 하나로 소중한 일을 위한 낚시를 전용 만능유달제 기익스코리아 반갑습니다 기익스코리아 대표 이성규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거제도에 있는 다대항입니다 오늘 저희가 온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요즘 현관구슬에 대해서 질문이 워낙 많으셔서 현장에서 상황별 현관구슬의 변화나 또 지혜의 변화 그런 거에 대해서 수심 체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 드리려고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감성돔은 병외돔이나 참돔이나 일반 다른 고개와는 달라서 바닥층에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저수층 오정이기 때문에 이게 수심이 잘 안 맞으면 입지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만큼 수심을 잘 맞추느냐 따라서 입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게 결정된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반유동 채비를 했습니다 반유동 채비를 했는데 채비가 조금 세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채비를 한 건 사모찌입니다 사모찌인데 이 채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본 반유동 채비 그대로입니다 면사매듭이 있고 현관구슬이 있고 그 다음에 어신찌가 3호가 있고 수정쿠션 있고 승광수정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또 오이형 고무하고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일반 반유동 채비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거 한 가지는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 위에 반응구슬이나 작은 구슬이 아니고 현관구슬을 지금 시인성이 좋은 현관구슬을 끼웠다는 겁니다 이 차이로 인해서 왜 끼우느냐 바닥에 닿았을 때 그리고 바닥에 안 닿았을 때 변화를 알려주기 때문에 일부러 이 현관구슬을 끼우는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채비가 내려가서 밑채비가 바닥에 닿으면 현관구슬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신찌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바닥에 닿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밑에서 당기는 힘이 상쇄되어 버리고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경우는 안 떨어진다 어떤 경우는 떨어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100이면 100%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조류상황도 조금 영향을 미치고 수중속조류도 조금 영향을 미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제가 채비를 먼저 던져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심이 지금 상당히 깊습니다 거의 10m 정도가 되는데 이 선착장이라서 수심이 조금 이래 깊은 상황입니다 수심이 깊든 얕든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제가 채비를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원거리에 던져 버리면 이 상황 변화가 잘 표가 안 나기 때문에 가까이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바로 앞쪽으로 살짝 가볍게 그냥 던졌습니다 요 정도 지금 채비가 내려가고 있죠 제가 줄을 내리면 지금 이게 내려갑니다 지금부터 이제 뒷줄을 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내려간 상황입니다 채비가 채비를 밀어 넣고 있죠 자 채비를 밀어 넣고 있는데 지금 가는데 지금 여기서 더 못 올라가고 있죠 현관구슬이 지금 못 올라가고 옆에 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지금 밑채비가 바닥에 닿았다는 얘기입니다 밑채비가 바닥에 닿았기 때문에 현관구슬이 올라설 수가 없죠 밑에 당기는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유심히 잘 보시면 얻인지도 좀 떠 있는 게 보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죠 낚시를 좀 하신지가 오래되신 분들은 얻인지의 변화만 보고도 바닥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게 바로 지금 이 얻인지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지금 밑바닥에 닿아서 채비가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얻인지도 낚시를 좀 하신 분들은 얻인지만 봐도 아 밑걸림이 됐구나 이렇게 좀 떠올랐을 때 그 다음에 현관구슬이 옆에 있으니까 또 더 잘 알 수가 있죠 이게 지금 바닥에 걸린 상황입니다 그럼 흘러가다가도 만약에 어떤 수중료나 장애물에 걸리면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구슬이 떨어진 데서 뭐 10cm, 20cm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살짝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걸 유심하게 보시면 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대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떨어져 있죠 못 들어가죠 올라서지를 못하고 이 상황이 계속 있으면 빨리 빼셔서 수심을 좀 줄여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수심을 조금 줄여서 현관구슬이 의신지 위에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심을 조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한 2m 정도 2m 정도를 낮추겠습니다 수심을 좀 낮췄습니다 여기가 수심이 깊기 때문에 2m 정도를 낮춰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안 걸리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자 체비를 내려보겠습니다 앞쪽으로 자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내려가죠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듭이 저기에 있는데 매듭이 제가 원줄을 놓는 순간에 바로 들어가가지고 그 현관구슬을 바르게 얹혀버립니다 그러면서 의신지도 좀 눌러지죠 눌러지니까 지금 이 상황은 바닥에서 체비가 떠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다시 해도 똑같습니다 상황은 자 그대로 해도 그대로 탁 올라서버리죠 이건 지금 체비가 바닥에서 좀 떠있기 때문에 수심을 좀 더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 일단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 현관구슬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바닥에서 물속에서 안 보이다 보니까 바늘이 걸린 건지 뽕돌이 걸린 건지 수중지가 걸린 건지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뽕돌이 걸릴 수도 있고 수중지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체비를 흘리다 보면 본인이 파악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장 상황에 지금 어신지 하고 지금 현관구슬하고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경우에 살짝 당겨보면 살짝 걸림이 느껴지면서 조금 이상이 이 무게감이 좀 더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늘에 뭐가 걸려서 올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한번 올려볼게요 수초가 하나 걸려 올라오죠 수초가 이렇게 걸려 올라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아주 작은 조개껍질이 걸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결국은 이제 바늘이 바닥에 닿았다는 얘기죠 바늘이 기본 처음에 수심을 또 재실 때는 요령을 조금 이 뽕돌 또 바늘 근처로 가까이 가면 좀 더 바닥을 정확하게 찍는 효과가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바늘이 걸린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또 바늘이 걸렸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느냐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 경우는 바늘 무게가 무거워서 바닥에 닿고 안 닿고가 느껴지는 게 아니고 앞서도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바늘에 크릴이 끼어져 있고 흘러가다가 크릴은 자버가 따먹고 바늘만 흘러가다가 미끌림이 살짝 되면 사선으로 진행하던 채비가 서서히 직립이 되면서 당기는 그 압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원줄이 느슨해지겠죠 느슨해지면 붙어있던 형광구슬이 당기는 힘이 사라져 버리니까 살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또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웬일간 100이면 100 뭐 확실히 매일 그 상황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이 구슬의 변화나 의신지의 변화를 유심히 보시다 보면 이게 어떤 상황에서는 형광구슬이 떨어지고 어떤 상황에서는 안 떨어지고 미끌림이 됐더라도 또 어떤 경우는 안 떨어지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제 조류가 뭐 계속 좀 밀어준다든지 미채비가 이제 뭐 진행을 바로 하면서 걸려서 초반에 살짝 가는 기간 그런 동안은 이게 또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팁을 중요한 걸 한 가지 드리면 지금 제 채비를 보면 기본 수중지 외에 기본 수중지 외에 봉돌이 한 3개 정도 붙어있죠 봉돌이 3개 정도씩이나 제가 다른 이유는 뭔가 하면 보통 낚시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의신지 부력에 사모면 사모 순강수준이나 수중지를 쓰는 게 아니고 봉돌을 다 달아서 이 잔존부력을 완전히 죽여줍니다 죽여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물속에 미끌림이 안 됐을 때는 수면의 바로 아래에 의신지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조금 떠 있든지 근데 미끌림이 되면 의신지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살짝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힘없이 흔들거리게 되죠 그러니까 밑에서 당기는 힘이 있을 때는 긴장감이 있게 가지만 밑에서 당기는 힘이 걸림이든 어쨌든 사라져 버리면 의신지는 살짝 올라와서 흔들리는데 장거리 낚시 좀 멀리 20-30m 이상을 할 때는 형광구슬이 잘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개 세 개를 끼우셔도 이 형광구슬 자체가 그래 부력이 없기 때문에 두 개 세 개를 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의신지를 보면 의신지가 좀 눌러져 수면 아래에 있다가 살짝 올라오는 게 육안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살짝 당겨서 그 미끌림을 빼주시고 또 진행을 하시고 그런 요령으로 계속 바닥을 더듬어 나가는 방법으로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형광구슬 또 아 이런 때는 이런 반응을 보이구나 의신지도 이런 반응을 보이구나 하면서 스스로 터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반에 수심 제시기 어렵고 이런 경우에는 형광구슬을 활용을 하시고 상황상황 변화를 또 잘 읽으시고 의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신지도 막 이 의신지 저 의신지 여러 가지를 쓰면 오히려 초심자 시절에는 헷갈립니다 헷갈려서 한 가지 자기한테 맞는 의신지를 골라서 사용을 하다 보면 잇지는 미끌림이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예신이 오면 어떤 식으로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변화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숙지를 하나씩 하나씩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나중에 수심 재는 것은 별일이 아니게 되고 또 수심을 잘 재다 보니까 잇질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낚시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질문은 아래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4-7 13我們 20시 15.15 15.15 21시 22